아 참아 이거 재밌어 자 잠깐만 이거 얼마나 남았지? 나 지금 이거 깔고 있거든? 얼마 안 남았네? 어 어때? 자 시작할까요? 내가 와 나 여태 503번 죽었어? 어이 멈추지마 눈을 떠라 눈을 떠라 내 안에 잠든 보시 여기까지 했었죠? 음 마우스 나오면 뒤지는군 잠깐만요 살짝 조절 됐어 아 이 지긋지긋한 보스 점프 으잉 뚜두두두둔 떠돈 떠돈 번개 뚜두두둔 뚜둔 번개 야 그새 감을 잃었니? 허 허사 오케이 많이 때렸다 자 자자자 자 번개친다 왼쪽 구석 그리고 별 별 별 새끼 번개 아이야야 잘못했다 번개 아 좋아요 안좋아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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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왜 맞아? 아이 너무 일찍 찍었자니 빠밤 빠밤 어게 잔치기들 없애 어이 잔치기 새끼들 자 번개치니까 왼쪽 구석으로 갔다가 자 별 떨어진다 별이 떨어진다 자 여기 있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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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개 오른쪽에서 피할 수 있나? 허 아직 아직 허 허 될 것 같은데 허 허 안 되는구나 아니야 아니야 마지막 오 피했어 왜? 그 후 뒷감당이 안 돼 아 알겠다 한 번만 점프 뛰어 에잇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고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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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피한 다음에 저기 오른쪽에서 피하면 되겠다 자 별 떨어지고 별이 떨어지고 꺅 빠밤 빠밤 어잉 아니야 점프 오른쪽으로 점프 뛰었다가 왼쪽으로 꺾어야 돼 허 이렇게 으잉 아까 어떻게 폈지 허 허 몰라 여기서 피해 그냥 아 저 번개 잘 모르겠단 말이야 저거 봐 아 아이씨 쫓아와 번개가 아이유 어쩌라는겨요 어쩌라는 거야 오 꺽는 걸로 피했어 야 번개친다 왼쪽 구석 별 떨어지고 별 떨어지 별이 되었다 꺼 꺼 오케이 아 아깝다 원 터치로 끝낼 수 있어 내가 원 터치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꺼 꺼 주고 이렇게 미리 많이 쏴 꺼 꺼 최대한 많이 최대한 많이 더 많이 좋은 신발 가게다 자 여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여기 여기 다음은 여기 다음은 여기 다음은 여기 번개 넌 뒤졌다 쉐키가 그냥 자 세이브 했죠 어잉 아니 아이고 여기 어떻게 해야 되냐 아 대충 알 것 같기도 한데 아 저거 먹어야 돼 저거를 일단 먹어야 돼 이즈 파쉬 타임 이즈 파쉬라임 아 이거 아니 왜 닿아 닿았으니까 닿았겠지 띠용 띠용 어잉? 저기 어떻게 넘어가? 아이고 하아 아니 하아! 한 번에 넘어가는게 안되네 무조건 점프를 뛰어야 돼 이렇게 어 한 번 더 점프가 되네요 그럼 이렇게 넘어가고 세이브 으아악! 아이 개같은 까식 띵 띵 띵 띵 아니 아이고 소팡 아 이런 개같이 아 아 아 이거 뭐 어떻게 해야돼? 어 어 최대한 끝까지 가라는건가? 그런거 같은데? 어 어 아니면 중간에 덜 튀는게 있을지도 몰라 이건 보호시니까 어 어 스읍 아닌가봐 아 여기서 최대한 어떻게 가지? 어 그렇다고 저기 끝에 걸치자니 죽어 어 아이고 아이고 어 어 어 어 że 에어좋 음 의입 음 게임 얼마나 깔렸니? 어, 할 수 있네? 이스파시! 보시! 보시 새끼야! 허! 아아 아, 이렇게 내가 점프 뛰고 있으면 이렇게 캔슬이 되는구나 패호스님 어디서 오세요? 허! 점프! 아앙? 아이고 못 볼 걸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고통의 늪에서 벗어나고 싶다. 적어도 다음 세이브 구간까진 가고 싶어. 아, 무슨 게임까냐고요? 히어로 조은스톰이여 요거 깔고 있었어요? 요거 깔고 있었어요? 요거 깔고 있었어요? 허! 허어어! 앙? 호우! 어? 이거 완전 베타 쿨인거 아니었어? 아, 난 그런줄 알았는데 아, 이거 알파 당첨자만 할 수 있는거였어요? 아 아직 그런거였구나 나 이거 메일로왔길래 귀찮아서 안하고 있었거든요 메일온지 한참 됐었어요 아악!!! 떠올디오 구간갖앙 appreh hold 호우 courtesy ㅅㅂ 어디서 걸았냐고요? 매일 오지 않나? 여기서 어떻게 하지? 아 까시 개색! 마음대로 뿌리면 안되지 않나? 아이씨 하하 진짜 띠용 띠용 내 옥농이 지금이야! 아. 진짜 헉 아이오너비도 베스트가이가 더 쉬웠어요 보쉬보다 그게 더 쉬웠어요 아 물론 보스 빼고 보스는 이게 더 쉬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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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지나가죠? 나 10번 더 죽으면 그냥 저 게임하러 갈거야 아홉번 남았어 아니 여덟번 그렇다고 대충 한다는게 아니야 진지하게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는거지? 몇번 죽어온지도 잊어버렸다 아이샤 저기 왜 나 좋아 얍 얍 얍 얍 여기까지 있다는걸 한번 더 강조 해 넘어가야지 후우 어? 아래쪽은 이런 구간이었구나 어 몰랐네 이츠 파시 타임 이번엔 죽으면 그냥 한다 끝 솜 도착해 ière 감사합니다.